아,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하나도 안 잡히네 핑크퐁, 내가 물고기를 잡아줄 순 없지만 대신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줄게 우와, 멋지다! 정말 고마워! 바닐라빵에다가 파당금을 넣어줄게 파당금을 넣어줄게 우와, 다 됐다! 파당금을 넣어줄게 파당금을 넣어줄게 파당금을 넣어줄게 아기 상어야, 우리도 붕어빵 먹고 싶어서 왔어 우리도 맛난 붕어빵 만들어주라, 크롱 이번엔 딸기맛 초코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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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정말로 꿀맛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